오늘 첫 이야기는 중남미 지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유럽의 지진학자들한테서 계속해서 중남미 지진에 대한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미의 푸에르토리코 지역에서 지난 30일 동안 763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중미의 지진을 매일같이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푸에르토리코 지역은 워낙 군발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따로 방송으로 만든 적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고가 나오기 때문에 방송 내용에 오늘 푸에르토리코의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일본의 대지진 시기를 미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지진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한태평양 조산대와 그 근처의 지진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얼마 전에 자바에고 근처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있었는데요. 자바에고 지진에 대한 경고가 많아서 저도 영상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인도네시아와 중미의 아이티 지역에서의 지진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경고가 또 있었고 아이티 근처의 푸에르토리코까지 경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일본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함께 최근 캘리포니아와 캐스페디아 섭입대의 군발 지진에 대한 경고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한태평양 조산대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3일 전에는 필리핀에서의 규모 5클래스의 강진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파울라 지역에서 규모 4.1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고, 어제 2월 28일에는 뉴질랜드 히쿠랑기 주변에서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4.4와 4.5 그리고 4.8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생한 뉴질랜드 지진의 진앙을 살펴보면, 이곳에 호주판이 있고 태평양판이 있습니다. 태평양판이 호주판 밑으로 섭입하는 경계에 통과해고 페르데메 팩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지진의 진화는 이 부근입니다. 이곳에 히쿠랑기 해구가 있습니다. 이 히쿠랑기 해구는 과거부터 동일본대 지진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 대지진 위험지역입니다. 또한 오늘 3월 1일에는 뉴질랜드 테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5.3과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자바아구에서 지진이 증가하다가 2월 2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강진으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으며 말레이시아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월 25일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대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태평양 바노아투, 피지, 통과, 뉴질랜드 그리고 중미 아이티와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지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갑자기 지진이 17시간 멈춘 후에 도야마형과 호카이노 네무로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중순경부터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2월 13일 지진이 9번 발생한 후에 지진이 18시간 이상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아기연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후 지진이 6번 이상 발생한 후에 갑자기 지진 횟수가 감소한 후에 동국지역에서 강진들이 10일 이상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온타케산 주변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온타케산, 아소산의 경계레벨이 올라갔고 앞으로는 일본 기상청에서 아우모리형과 아키타현의 있는 도아다화산에서 분화경계 레벨을 운용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3월 24일부터 운용 개시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화산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레벨 1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과 같은 일촉즉발의 지진과 화산대 폭발이기에서 갑자기 아우모리형과 아키타현 근처의 도아다화산의 분화경계 레벨을 운용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발표는 안 되었지만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아다화산은 일본 역사에서 가장 큰 대폭발을 한 화산이기 때문입니다. 도아다화산은 915년에 대폭발을 하였고 약 1000년 전입니다. 최근에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화산 폭발 역시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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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